방탄소년단이 31일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 나타나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고 백악관에서 전세계로 한국어가 생중계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k-pop 스타 bts가 아시안 증오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 전 백악관 기자실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대통령과 면담 전 기자실에 bts 멤버들이 나타나자 대다수의 수많은 기자들은 취재를 하기보다는 일제히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사진을 찍거나 영상으로 담아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말도 안되는 일이 미국 한복판 그것도 백악관에서 벌어졌습니다. bts를 보자마자 놀라운 표정으로 자신의 직업도 잊은 채 방탄소년단을 촬영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기에 바빴는데요. 브리핑룸 뒤편에 배치된 사진 및 카메라 기자들은 폰다운 폰다운을 외치며 휴대전화를 내려달라는 다급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ts를 처음 본 기자들과 관계자들은 어메이징을 연발하며 상당수는 계속 휴대전화를 들고 세계적인 스타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서에 따라 리더 RM은 아시아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에 마음이 안 좋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상황을 백악관은 아주 이례적으로 유튜브 채널로 브리핑을 전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했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되자 bts 팬들이 대거 몰리면서 동시 접속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세계 수많은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bts 발언을 시작하자 백악관 밖에서도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와 bts를 연호했으며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의 영어 연설에 이어 멤버들도 한국어로 전세계에 자신들의 생각을 알렸습니다. 이날 백악관이 생긴 이래 유튜브 접속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릴 줄은 더욱 몰랐다며 백악관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